안녕하세요 자곰이에요 오늘 마셔본 음료는 악마의 음료라고도 불리는 코코넛 음료 지코를 준비했어요 지코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해 주신 음료 인데요 국내에서는 단종돼서 구입할 수 없어서 해외 지코를 구입했어요 가장 먼저 이 악명력 본 음료수 지코의 맛부터 한번 볼게요 색만 보면 달달한 복숭아 주스 같은 비주얼이에요 뭐예요 이거 왜 맛있어요 저는 지코의 별명에 걸레빤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담백한 그런 이온 음료 같은 맛이 나는데요 달달한 맛은 전혀 없고요 중간 맛과 끝 맛이 조금 텁텁하긴 해요 근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이제 지코 500ml 원샷에 도전해 볼게요 코코넛 음료 지코 원샷 도전 코코넛 음료 지코 원샷 도전 20분 전 소금이 포함됐다고 해요 고추가루 도로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